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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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기 자림아, 전화번 좀 알려줄래요? 오케이, 반은 넘어왔어요. 적당히 좋아해 오빠는 하리쇠 괜찮아? 다쳤어? 괜찮아 봐봐 우리 전 다쳤어요 야 광주님 왜 왔어? 걱정되니까 그러다 진짜 감 걸린다 응 빠졌어 누가? 나 그래가지고 아 한 사람 없는데 뭐 있어? 공주영은 있는데? 공주영아 안녕 야 저기 이거 어디서 났어? 내꺼야? 아니 이번꺼 누구도 주라고 온거 같은데? 내가 공주영이지? 응 응 왕자 응 고맙다 응 응 응 응 저 저 공주야 공주야 응 쟤는 왕자리 응 왕자고 공주야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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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하고 확실하게 공주영 거절하라고 너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거절한다 너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거절한다 거절은 거절한다 응 자리만 나도 죽어 할 수 있게 해줘 응 나 진짜 굳이 말아 왕자야 응 이거 받아줘 잠이 백성이라고 어라 어 한송이가 없네 나야 사계던가 자기야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 그럼 추운 사계던가 저의 한상 너의 아냐 화면만 아 야 뭐하는거야 지금 아니 그게 휘쳤냐? 미안 이 커플 배경하면 어떨까 해서 니가 뭔데 내 핸드폰까지 건드려 니가 뭔데 라니 그래도 남자친구잖아 남자친구인데 뭐 사귀면 사생활도 없어?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유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리고 난 우리가 아직 사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그만 사귀어 너랑 나랑 무슨 커플 배경을 해?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야? 말이 좋아서 사귀는 거지 솔직히 나는 하... 근데 됐다 아까 하던 말 마저 해봐 내가 이러니까 뭐? 싫어 죽겠다고? 싫은데 왜 사귀었냐? 공사활동이야? 야 내 말 좀 들어 싫어 왜 항상 니 말만 들어야 되는데 나도 말할 줄 안다고 안 변한다더니 빨리도 변하네 아니지 이게 니 원래 모습이니까 안 변한 건가? 화가 나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많은 거 안 바랄게 최소한 인간적으로는 대해주면 안 돼 차라리 욕하지 마세요 뭐? 내가 멋대로 좋아하고 멋대로 사인 거니까 그냥 좀 제발 냅둬요 난 그냥 걔 좋아하는 동안 행복했어요 나 혼자 좋아했던 거 알아? 사귀셔서 고마워 미안 너 싫다고 한 거 진심 아냐? 그럼 우리 다시 사귀는 거야? 그런가 보지 아니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걸 봐도 그냥 밍밍하네 그 무엇도 우리 차라리 미와 비교하면 하찮을 뿐이지 귓 좀 잠궈 지금 어디 갈지나 정해 그건 이미 어디로 갈지 정했지 쥐 손 잡지 말고 음... 이걸 착오하라고요? 네 선택하신 방 컨셉이 두 사람이 수밥에 묶인 채 탈출하는 거라서요 야 너 일부러 여기 골랐지? 야 손 좀 줘봐 야 공주 형 공주 형 이리 와봐 죽을 맛이다 죽을 맛 진짜 못 한 거야? 또 자린이가 만든 건 네 보고 싶었어 진짜 많이 죽어요 미안 본부 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이거 왜 상으로 하고 나중에 입금해드리면 안 될까요? 아니요 이미 계산하셨는데요 네? 여자분이 계산하셨어요 너 용돈 떨어졌지?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아?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비밀 같은 건 만들면 안 돼?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야 뭐하고 자빠졌어? 잠시만 너무 이쁘다 과학실에 뭐 좀 가지러 가야 돼 응? 내가 도와줄게 그게 좀 높은 곳에 있는 거라 김병헌 네가 좀 도와주라 모트북 좀 한다 모트북 좀 한다 뭐야 귀엽네 매점이나 가자 난 키 큰 남자는 별로더라 뭔 소리야 갑자기? 170 초반 정도가 좋지 않나? 학원은 10분인데 학원은 10분인데 야 3초 준다 3 2 1 난 뒤에 줬다 다음에 또 그러면 죽네 입에다 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입에다 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입에다 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홀려 마셔 마셔 지영아 야 니가 여기서 왜 우리 오늘 몇 개 하기로 했잖아 아니 그니까 그걸 왜 여기서 울까? 전여친? 나 진짜 아무 맘도 없어 어 아니 쟤가 자꾸 자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호통을 했다고? 별 말 안 했어 응 나머지 간다 응 맞아 원래 너였으면 전여친이랑 다시 잘해보던 거 아니야? 야 나 공주영 좋아하잖아 공주영 호구칠 뻔한데 신경 쓰이겠지 자꾸 그 진복이야? 신경 꺼 내가 봤자 흔들리 공주영도 안고 근데 걔는 좀 귀엽게 생겼다 공주영이 그런 애랑 잘 사귀었었다니까 기분이 정말 그지 같은데 왜 이리 그지 같은지 모르겠어 내 눈치 보지도 말고 나도 너 좋아서 사귀는 거니까 안 그러겠지 그래도 오해 풀려서 다행이다 이제 좀 괜찮아? 넌 괜찮아? 나? 뭐가? 그 걔가 너 안 좋아했던 거 에잉? 그게 뭔 상관이야 오히려 잘 된 거지 어? 난 너뿐인데? 난 너뿐이 난 너뿐이 난 너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